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빈은 조선시대 왕세자빈으로 가장 유명한 야인 해경궁홍씨 이야기로 모두 3회에 걸쳐 제공될 예정입니다. 해경궁홍씨의 이야기에 앞서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빈으로는 소연세자의 부인인 미네빈강씨와 경종의 정비인 단일왕우심씨도 있지만 두 사람은 왕비실록에서 다루었습니다. 해경궁홍씨는 사도세자의 정실이며 정조의 친어머니인데 그 외의 자녀로는 의소세손 청양공주 청선공주가 있으며 해경궁은 아들 정조에게서 받은 궁호입니다. 궁호를 받은 경우에는 숙창궁 가순궁 등 당대의 궁호를 호칭으로 쓰였지 후대의 궁호가 통칭으로 굳어진 건 해경궁 뿐입니다.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된 경우에는 인수대비, 자순대비 등 생전에 받은 조노플러스 대비의 호칭으로 많이 불리는데 해경궁은 대비가 되지 못했지만 대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궁호가 조노 대신으로 쓰였습니다. 다만 정조 2년인 1778년의 효강, 정조 7년인 1783년의 자이, 정조 8년인 1784년의 정선, 회갑을 한해 앞둔해의 휘목의 조노가 올려졌습니다. 또한 해경궁 사후 철종에 의해 유정이란 최종시호를 올려 공식적인 호칭은 효강자의 정선 휘목 유정의 빈입니다. 영안이 홍주원의 오대손으로 홍주원의 부인이 선조의 딸 정명공주였기 때문에 선조의 외육대손이기도 합니다. 영풍부원군 홍봉환의 딸로 영조 20년인 1744년에 10살의 어린 나이에 세자빈에 책봉되어 동갑내기 사도세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명목상 간택을 치렀지만 초간택 때 이미 인원왕후, 정성왕후 등을 불렀고 궁인들이 홍씨가 괴로워할 정도로 그녀를 안으려 다툰 것을 보아 간택 전에 세자빈으로 납점이 되었던 듯합니다. 이때 그녀의 조상인 정명공주가 사용하던 물품들이 혼수로 들어와 기이하게 여겼는데 특히 병풍에는 홍봉환이 꾼 그녀의 특별한 태몽에 나타난 흑룡과 똑같은 흑룡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홍연보는 예조 편서까지 여김했지만 한중록에 의하면 그의 가게는 비난해 언니를 시집보낼 때와 그가 출가할 때 혼수품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도세자와 가례를 올릴 때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는 친척들이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알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할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해경궁홈씨와 남편 사도세자는 13촌 먼 숙질로 엮이는데 해경궁홈씨의 오대조, 홍씨의 아버지 홍봉환의 고조부인 홍주원이 정명공주의 남편 영안이입니다. 사도세자는 선조와 임빈 김씨의 아들로 원종으로 추존되는 인조의 생부 정원군의 육대손이고 해경궁우씨는 선조와 임모광우 김씨의 딸 정명공주의 오대손이니 13촌지간입니다. 영조 26년인 1750년에 처자이 의소세손을 낳았는데 이때 꿈에 이미 죽은 신우이 화폐몽주가 보여 혹시 해산하다 죽은 화폐몽주가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은 아닌가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던 딸 화폐몽주의 3주기 즈음에 태어난 아이라 탐탁치 않았던 영조가 갑자기 와서 아이를 살피는데 화폐몽주와 같은 곳에 점이 있어 화폐몽주의 환생이라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소세손은 3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으며 같은 해에 정조를 낳는데 사도세자와 해경궁우씨는 이남이녀를 낳고 2명을 유산했습니다. 영조 41년인 1755년 22세때 청선군주를 낳고 이후 임신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시어머니 정성왕후와 시할머니 대왕대비 인원왕후가 승하해 3년상을 마치기 전까지 임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후로는 사도세자의 병증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녀가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중록에 의하면 사도세자는 숙빈 임씨가 임신하자 부왕 영조의 질책이 두려워 심지어 때려서라도 낙태까지 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세자빈홍씨가 임씨를 불쌍히 여겨 도와줬지만 결국 은원군이 태어나자 이 사실을 안 영조는 한 달 넘게 아들 사도세자를 꾸중했고 세자빈홍씨까지 질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영조는 세자빈홍씨에게 투기도 안하냐며 책랑했는데 이때가 혜경궁홍씨가 시아버지에게 질책받은 유일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은 여자의 질투를 금기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질투를 조금도 안하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나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학문을 가까이 해야 할 20세의 젊은 세자가 국녀에게서 자식을 일찍 본 것이 영조에게는 매우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우쩡인 데뷔 인원왕 후에 국녀였던 경빈 박씨와는 달리 숙빈 임씨는 평범한 국녀였는데 젊은 세자가 국녀를 가까이 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 달 내내 꾸중을 들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은원군 이후에도 임씨에게서 은신군 또 다른 국녀였던 박씨에게서 청근현주와 은전군을 얻어 영조의 노여움을 크게 샀습니다. 경빈 박씨는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사도세자에게 폭행으로 살해당했는데 영조도 사도세자를 불러 박씨는 그토록 사랑해놓고는 왜 죽였냐 그녀가 강직해 너의 행동에 가난하다 죽은 것이라 질타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자신의 후궁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고 영조가 후궁들과 그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겨 세자빈홍씨는 남편의 후궁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는 커녕 동정심과 연민을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한중록에 의하면 후궁들이 자식을 낳자 자신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영조가 세자의 후궁들 문제로 날뛰는 상황에서 자신마저 그러면 세자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날뛸까봐 참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세자의 사후 해경궁과 정조마저도 위태로운 판국에 자신들이 아니면 남은 후궁과 그 자식들은 정말로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 없이 죽을 판국이라 나름 신경을 써주었답니다. 그리고 영조는 42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유일한 후계자였던 사도세자에 대한 큰 기대와 두 부자간의 성격 차이 등 부자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사도세자가 광증 때문에 내시들과 국녀들을 무차별적으로 마구 살해하자 시어머니 영빈 이씨에게 가서 같이 울면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영빈 이씨가 주상전학계 이야기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대경실색하면서 왕에게 세자를 헐뜯은 걸 세자가 알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뜯어말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세자빈인 혜경궁홈씨도 시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점점 미쳐가는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광증을 나타내는 서술이 있는데 광증이 기록된 시작점이 영조 37년인 1761년이며 사도세자는 1년 후인 1762년에 죽었습니다. 내시나 국녀 등을 백여명이나 죽여버리는 일을 저질렀고 그 설명은 조연병으로 보이는 게 분명한 서술들이 나오는데 본인도 장인 홍봉환과의 서신에서 본래 있던 화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조실록 49권 영조 38년 6월 13일 의뢰 두 번째 기사 1762년 청걸룡 27년 세자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고 아내다 어미 가두다.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세자를 패하여 서인을 삼고 아내다 어미 가두었다. 처음에 효장세자가 이미 훙화했는데 임금에게는 오랫동안 후사가 없다가 세자가 탄생하기에 미쳤다. 천자가 탁월하여 임금이 매우 사랑하는데 십여세 이후에는 점자 학문에 태만하게 되었고 대리한 후부터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다. 처음에는 대단치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낫기를 바랐었다. 정충년 무인년 이후부터 병의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병이 발작할 때에는 궁비와 환실을 죽이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하였다. 임금이 매양어만하교로 절실하게 책망하니 세자가 의구심에서 질병이 더하게 되었다. 임금이 경의궁으로 여하자 두 궁 사이에 서로 막히게 되고 또 헝관기녀와 함께 절도 없이 유희하면서 하루 세 차례의 문안을 모두 패하였으니 임금의 뜻에 맞지 않았으나 이미 다른 후사가 없었으므로 임금이 매양종국을 위해 근심하였다. 영조실록 99번 영조 38년 5월 22일 음묘 두 번째 기사 1762년 청걸룡 27년 동궁의 허물을 앓은 낙영원을 침곡하고 복주하다. 한참 후에 세자가 입과 포 차림 으로 들어왔더래 엎드렸는데 임금이 물을 닫고 한참 동안 보지 않으므로 성지가 문 밖에서 아뢰었다. 임금이 창문을 밀치고 크게 책망하기를. 내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들였으며 서로 행역하고 북성으로 나가 유람했는데 이것이 어찌 세자로서 행할 일이냐. 상호를 쓴 자들은 모두 나를 속였으니 낙영원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왕손의 어미를 내가 처음에 매우 사랑하여 우물에 빠진 듯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마침내는 죽였느냐. 그 사람이 아주 강직하였으니 반드시 내 행실과 이를 간하다가 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또 장래의 여승의 아들을 반드시 왕손이라고 일컬어 데리고 들어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하니 세자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낙영원과 면질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책망하기를 이 역시 나라를 망칠 말이다. 대리하는 조군이 어찌 죄인과 면질해야 하겠는가. 하니 세자가 울면서 대답하기를 이는 과연 신의 본래 있었던 하신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차라리 발강을 하는 것이 어찌 낫지 않겠는가. 하고 물러거기를 명하니 세자가 밖으로 나와 금천교위에서 대지하였다. 평양사람 이갑이 용력이 있었는데 황관을 통해서 동공을 모시게 되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동공이 어떤 사람과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심화가 치밀어 오르자 철편을 휘둘러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 애증을 분간하지 못한 것이 마치 날씨가 갯날에 밝았다가 어두운 구름이 갑자기 가리는 것과 같았다. 형고기 세자가 내관, 내인, 하인을 죽인 것이 거의 백여명이여며 그들에게 불로 지지는 형벌을 가하는 등 참아볼 수 없는 일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창덕궁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 제 몸에 화는 면했습니다만 지금 비록 제 몸이야 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러러 임금의 몸을 생각하면 어찌 감히 이 사실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폐쇄자반교 영조실록 49권 영조 38년 5월 22일 음묘 두 번째 기사 1762년 청걸룡 27년 동궁의 허물을 앓은 나경원을 침곡하고 복주하다. 나경원이 복주되었다. 나경원이란 자는 액정별감 나상원의 형이니 사람댐이 불량하고 남을 잘 꾀어냈다. 가산이 탕폐되어 자립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충공을 제거할 계책을 내어 형조에 글을 올려 환시가 장차 불괴한 모의를 한다고 고하였다. 참해 이해중이 영의정 홍봉환에게 달려가 고하니 홍봉환이 말하기를 이는 청대하여 개품하지 않을 수 없다. 함해 이해중이 이에 세 차례나 청대하였다. 임금의 마음이 놀라 이해중이 입시를 명하니 이해중이 드디어 그 글을 아뢰었다. 임금이 상을 치면서 크게 놀라 말하기를 별난이 주에게서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침곡하겠다 하였다. 경기감사홍계이가 마침 입시하고 있다가 임금에게 호의하게 하기를 권하니 임금이 이에 성몸 아래 대궐에 여러 물을 닫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즉시 태복시에 나아가 국총을 설치하니 시임 대신 홍봉환 윤동도와 원인 대신 심만등이 입시하였다. 남태재를 지의금으로 삼아 판이금 한인모 동이금 윤득양 물랑 홍락순 등 판인과 함께 죄인을 국문하였다. 나경원이 옷솔기에서 흉서를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이 글을 구중에 천패에 올리고자 했으나 올릴 길이 없기 때문에 오선형조의 원서를 올려 계제를 삼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 잊지 못하고서 손으로 문미를 치면서 말하기를 이런 변이 있을 줄 염려하였었다. 임호와 변의 원인으로 영조가 노론을 견제하려 키운 탕평당인 홍봉환 계열과 탕평에 반발하던 노론계의 대립으로 반탕평파에서 홍봉환을 공격하기 위해 사도세자 문제를 문제화시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홍봉환은 이를 덮기 위해 뇌물까지 제공하며 은폐하려 했지만 나경원의 고변까지 들어가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모자 영조가 종사를 위해 아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조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홍봉환에게 자신의 명을 따르도록 종용했다고 하는데 이후 상당한 상소에서도 세자의 비행을 은폐하는 홍봉환에 대한 공격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혜경궁홍씨 두번째 이야기 임호와 변으로 남편을 잃고 아들이 정조가 되는 혜경궁홍씨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